자 오늘 일요일 오늘도 흑성산에 나왔어요 어저께 비행을 했지 말지 망설였었는데 어제 다행히도 동료 몇분이 늦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남동풍이 아주 잘 들어와요 오후에 예보가 바람이 바뀌는 서풍으로 바뀌는 예보인데 12시쯤에 바람 바뀌기 전까지 이정도면 이륙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이륙해서 고도를 올리고 바람이 바뀌면은 바뀌는 방향대로 또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핏불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빨간 차 흑성산 현재 바람 상황이었습니다 와우 나이스 와 쭈가라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마이콜 마이콜 어디로 가? 마이콜 마이콜 못나가면 X대는데 걸리면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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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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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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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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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